야 유젠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맛이 상상되게 리얼하게 먹으라니까 아 맛없게 먹는 것도 재주니? 안 들려? 입 좀 크게 벌리라고 어머 기름기 장난 아니네 트랜스 지방 폭발하겠다 드러워 죽겠네 진짜 아 진짜 너 일부러 그랬지? 몸이 안 좋은 모양인데 너무 뭐라 하지마 약속대로 우리 엄마 독창의 공연은 못 오는 걸로 알게 왜? 하라는 거 다 했잖아 먹으라는 거 따먹고 엄마랑 같이 가기로 했단 말이야 가게 해줘 웅별아 네가 언제 우리 친구였어? 넌 다른 친구 있잖아 그 친구랑 아직도 연락해? 아니야 그거랑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어 진짜야 믿어줘 네 엄마한텐 적당한 이웃에서 못 가겠다고 해